지난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,682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9만 7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.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취업자가 8만 7천 명 감소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2017년 신규 취업자 수 31만 7천 명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. 작년 실업자는 107만 3천 명을 기록해 실업자 통계 작성 방법을 바꾼 2000년 이후 가장 나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. 작년 실업자는 118만 9천 명입니다. 작년 실업자 수 no-3트의 매우연구 It Zeek